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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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나한성씨가 승부를 걸어볼 수 있죠. 사실 어차피 5초에 끌어야 되는 거니까. 최고의 1인자. 나한성씨. 김주성씨의 기록을 깨야 되는데 5초거든요. 어떤 작전이에요? 우선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출발. 나한성. 결승전 출발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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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. 오오오. 오 오오오. 와! 오 오오오. 우와! 와! 나한성 아까워요. 여기 조사예요. 다 와서. 안 보이니까 시야가. 진짜 대단합니다. 아쉽네요. 난성 실패입니다. 대단히 균형의 1인자. 오늘 대결에서 김주성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근데 말이죠. 우리 어머니 진짜 아깝게. 15초도 굉장히 빨랐는데요. 좀 아쉽잖아요. 은상이라도 주세요. 은상 그렇죠. 은상 좀 빼네요. 조현국씨하고 나한성씨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.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. 김주성씨 소감. 안전을 우승을 생각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만 했거든요. 솔직히 우승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. 너무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김주성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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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